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정클로 꾸며 드리는 금요일 그하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바빠가지고 조금 일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벨빅클럽 장관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오늘 3일절인지 몰랐네요. 방송 나간 날짜가. 네 왜냐하면 아직 3일절이 아니거든요. 3일절에 미국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벨빅클럽장 얘기 들을 때 이게 좋죠. 우리나라에서 있는 답답한 일 미국에서 똑같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걸 종종 알려줍니다. 한국 언론을 보면 왠지 남의 나라는 정치적인 하나일 것 같다는 이미지를 자꾸 두잖아요. 일본은 전 국민이 혐한할 것 같고 미국은 전 국민이 총돌고 트럼프 연호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왠지. 그런데 미국은 애초에 갈등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인종이 엄청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애초에 인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갈등의 종류나 체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저는 오히려 약간 한국이 미국처럼 흘러가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마딱드릴 문제들이잖아요. 마딱드릴 문제들이고. 한국의 정치는 먼 미래에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 이유로. 우리보다 일본이 조금 더 먼저 겪을 거고요. 노동 관련된 이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았으니까. 미국은 늘 정치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들려드리는 문제는 한국에서 풀고 있는 문제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엉뚱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어려운 과학 문제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칭송하는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풀어낸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 사회 문제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좀 더 칭찬을 받죠. 그렇죠. 제가 괜히 이준석도로 젊은 트럼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점트. 오늘 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윤세민 에디터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이었어요. 건조 에디터도 있고요. 건조 에디터였습니다. 앞으로도 윤세민일 거예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혈당에도 다이어트에도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67년이었지 아마. 종로의 작은 한의원이었어. 진도산, 구기자, 청궁, 당귀, 숙지황. 좋다는 건 죄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8시간 정성껏 달여냈지. 임금님께 올린 그 방식 그대로 말이야. 부드럽고 달콤한 전통의 쌍화차. 요즘 사람들은 그걸 더 쌍화라 한다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쌍화차.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왜 현대인의 입맛에 찰싹 붙는가. 저도 현대인이에요. 현대인입니다. X세대 현대인이죠. 1967년에 개원한 종로 강남 한의원 식품개발사업부에서 개발한 전통 한방차. 서울 로컬의 맛이에요. 8시간 이상 달여내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관들도 좋아합니다. 녹용이 들어간 쌍화차도 있고요. 진시황이 불로초라 부른 백수호가 들어간 쌍화차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아주 다양한 쌍화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이 사시기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를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매우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한국에서는 깨시민이라고 욕먹고 미국 가면 워크라고 욕먹을 벨빅클럽장에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워크라는 물도 살짝 지금 빠진 상황이고 있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워크 유행 나갔어요? 끝났어요? 일단은 공안당 대선 후보들이 그 얘기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피곤해한다.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거는 미국은 여론조사가 강국이다 보니까 아젠다를 버릴 때 좀 빨리 버리죠. 국민의히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승만 버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별로 그런 시도가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워크 물이 빠지니까 새로운 단어를 들고 왔는데요. DEI라는 단어입니다. DEI. DEI. 다이버시리 에퀴리 인클루션이라는 건데요. 이건 또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제 했던 얘기랑도 이어질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저성만이랑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념 논쟁이고 결국에는 보수가 이거를 통해서 가져가려는 것도 미국의 역사에 대한 어떤 정통성과도 이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흑인 노예제에 대한 어떤 흑역사에 대해서 그나마 변호를 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400년짜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나라 크기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2024년이 딱 이제 시작하지마자 하버드대학의 클로딩 게이 총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사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네. 올해 초 1월 2일에 사임을 하는데요. 그 몇 개월 동안 사실 이분은 구설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어요. 흔들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사퇴를 했는데 이게 이례적이었던 게 취임한 지 단 6개월 만에 사임을 했어요. 네. 하버드대 총장이 들어오고 6개월 만에 나갔다. 이쯤 되면 보통 이제 횡령권이나 되어야 이렇게 사임을 하는데. 네. 그렇죠. 뭐 총장이 뭐 사임할 수도 있지만 좀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첫 번째 사임 이후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랑 관련이 있어요. 아. 본 것 같아요. 네. 대자부 사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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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총장의 정체성. 그러니까 인종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사임하게 된 큰 이유인데 진짜 본질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정체성. 네. 정체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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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정가로도 이분은 이제 검증이 된 인물이에요. 총장이 되기 전에는 이제 동일한 하버드대학에서 이제 인문대학장으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검증은 끝난 사람 학자로서. 네. 네. 학자로서도 그리고 행정가로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환영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고 온 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이 사례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사연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하버드 총장을 6개월 만에 몰아낸 미국판 공정담론. 좋습니다. 왜 이렇게 요약하느냐 하면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핵심적으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역차별이에요. 역차별은 영어로 뭐예요? 어, 그러게요. 갑자기 물어봐야 돼. 죄송해요. 렉걸리게 해서. 리버스 카스타.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 네, 암튼 그렇습니다. 암튼 역차별을 주장한... 맞췄네요. 맞아요? 리버스 카스타요? 아니요.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저는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차별이니까 역차별은 크리미네이션 아닐까? 그런데 부정이 부정이구나. 리버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이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을 주장하는 정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풍토대로 가자면 예를 들어서 더 능력 있는, 능력은 많고 백인이 있어. 그리고 능력은 조금 덜 떨어지는데 흑인이 있어.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덜 능력이 있는 흑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PC로 오염됐기 때문이야. 그렇죠. 아니면 어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후보 자리에 있는데 만약 남성이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큰 가산점이 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역차별이야. 약간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군대도 안 가는 놈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클로딩 게이 총장의 정체성이 이번 사태 논란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아이비 리그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은 총 8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8개 대학 중에 무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명이 여성 총장이었어요. 과반 이상이었네요. 네. 과반 이상. 지금은 이제 4명이 됐죠. 그리고 유럽이 이렇다면 특별할 일이 없는데 미국이 이런 거면 낑낑해서 겨우 끌고 온 겁니다. 그것도 아이비 리그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 전통의 상징과 같이 딱 이렇게 여겨지는. 그렇죠. 그런 곳이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옷 브랜드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게이 총장은 끊임없는 자질 논란에 시달려야 했었고 결국 6개월 만에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디테일을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반유대주의 논란에서 이제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발단은 일단 작년 10월 7일에 발생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제 미국 대학 캠퍼스 위주로 학생들이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자 온건하게 잘 지내고 있던 미국의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논조를 확정하는데 큰 고초를 겪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어떻게 얘기하지? 나 해본 적 없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북극녀 소장님한테 잠깐 들었었죠. 혐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에. 그리고 아마 작년에 또 이제 나성인이 카니에스트 다루면서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깊게 다뤘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반유대주의는 진짜 정말 정말 민감한 주제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내에서도 이제 반유대주의 구호가 정말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 학생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총장은 뭐 하냐. 물론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내고 하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어요. 구만리 밖에서 보니까 이런 걸 지적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걸 지적해도 양쪽에 욕만 먹어요. 애초에 전쟁 범죄를 탓하는 구호를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비논리입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 분량상 그냥 많이. 그게 진정한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반. 그러니까 그 폭력배의 흑인이 경찰이 왔을 때 경찰이 흑인 잡내라고 외치는 그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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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고 이제 미국에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데 뭐가 반유대주의냐라는 걸 따지면 사실 여기에는 굉장한 과장과 오해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반유대주의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구호가 있어요.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홍해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하리라. 약간 이렇게 들으면 사실 아무런 뭐. 무슨 수로 반유돼. 지리적으로 그런가 보다. 뭐가 반유돼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유대인의 학살을 요구하는 그런 위험한 외침이다. 그래서 이 구호를 외친다 이러면 너 어떻게 이런 혐오발언 반유대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from the river to the sea 이거는 이제 60년부터 팔레스타인 운동가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말인데 다만 이제 하마스가 이걸 차용하게 돼요. 이 슬로건이. 그러면서 이게 반유대주의 구호다 이렇게 모함이라면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사실 이거는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이 이제 생겨날 때 사실 이게 당헌에 있던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 리쿠드당에도 이제 from the river to the sea 이제 강에서부터 바다까지 이 구호를 온. 누가 전유하느냐.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스라엘만 존재할 것이다. 이게 리쿠드당헌에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구호 자체가 이제 반유대주의 혐오발언으로 지금 낙인 찍힌 그런 상황. 자기들이 구호를 쓰면서 약간 그런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지도층의 자기 모순이 여기에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진행해도 거의 한 50% 먹고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게 유대주의, 친유대주의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두드러기를 낸다는 건. 이게 진짜 반유대주의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 한 번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 이준석의 혹은 우리나라 보수의 능력주의는 친학벌주의잖아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듣기로는 논의가 이미 개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싸우는 느낌인데요. 망한 채로 출발합니다.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총장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여론들이 행정상태가 가지고 작년 12월 5일에 청문회가 소집돼요. 무려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당한다. 네.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학 그리고 유펜대학 MIT 총장들이 이제 소집이 딱 됐는데 공교롭게도 다 여성들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진짜 여론에 있어서 정말 총장들한테는 제안과 같은 청문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들은 흔히들 법률적으로 문제에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대답만, 기계적인 대답만 계속 막 해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런데 청문회에서의 논리는 이거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 혐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유대인 혐오에 단호하게 예, 아니요로 반대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문제마저 답변을 피해가냐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딜레마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본인의 존재만으로도 사회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인사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최대 규모의 명문대의 운명을 책임지는 인물들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멋있는 말을 하거나 여기서 어떻게 극우적인 발언을 하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서 지가 욕을 먹는 게 답이지? 그렇죠. 그러면 진보, 보수 모두 욕합니다. 네. 딱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재한 것 같은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공화당에 엘리지 스테파니 카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이 청문회에서 스타로 떠올랐어요. 공화당 의원이에요? 네. 공화당 의원이고 또 하버드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딩 게이 총장을 막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 학살 구호를 외치는 것은 하버드의 괴롭힘 금지 수칙에 위배되는 거냐? 그러자 이제 클로딩 게이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그 구호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이 막 몰아붙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아니오로 대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게이 총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죠.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없으며 그게 당신이 사퇴해야 되는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감에서 많이 본 것 같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시다. I will ask you one more time. Does calling for the genocide of Jews violate Harvard's rules of bullying and harassment? Yes or no? Anti-Semitic rhetoric, when it crosses into conduct that amounts to bullying, harassment, intimidation, that is actionable conduct and we do take action. So the answer is yes, that calling for the genocide of Jews violates Harvard's code of conduct, correct? Again, it depends on the context. It does not depend on the context. The answer is yes, and this is why you should resign.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시민들과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이보다 더 정의로워 보이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구호는 나쁘냐, 좋냐, 위배되냐, 아니냐, 예, 아니요로 답하세요. 그리고 우리 학자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죠. 원래대로 학자가 하고 싶었던 답은 뭐죠? 지금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는 유대인 학살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못합니다. 자본의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꼬이죠. 수세가 되죠. 네, 그래서 그 자본의 프레셔는 이전에도 굉장히 있었고 왜냐하면 하바드의 고액 기부자들이 다 기부 그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고액 기부자들은 총장 사임 안 하면 기부를 다 끊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계 기부자들도 많이 있었죠. 유대계 자본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장면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하버드 법인은 이제 게이총장의 뒤에 든든하게 섰어요. 그러니까 신임을 계속 나타내면서 우리는 그래도 게이총장을 신뢰한다. 최선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노덜노덜한 바람막이가 돼달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회의 이야기는. 네. 제발 버티고 너 하나 망가져라. 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미흡한 대처. 그래서 총장으로서 자질이 있냐 이런 논란이 갑자기 엉뚱하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게 청문회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클로딩 게이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이 공론화되기 시작해요. 한국 정치로 설명하면 여론 재판이 벌건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익숙한 유튜브 썸네일이 눈에 들어오네요. 뭐야. 이렇게 기소 안 해? 이렇게 기소 안 돼? 다른 거 칠 거야. 그래서 마치 정말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왔고요. 이 워싱턴 프리 비콘이라는 극유 성향의 인터넷 언론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 의혹을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40여 건이 넘는 표절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로딩 게이총 논문을 보면 다른 학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다. 표현만 약간 변형한 정도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절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한 기자가 이를 자세히 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대부분의 표절 논란은 핵심 아이디어를 뺏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전문적 상용구 수준에 불과한 표현이라서 사실 실수는 맞지만 그렇게 심각한 전응도 아니다. 이거 왜요? 전문적 상용구는 비슷하게 써야 됩니다. 같게 쓰거나. 안 그런 문제죠. 그게 학자적 정확성이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화가 나면 이걸 표절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어디에서? 워싱턴 자유신호에서. 그렇게 번역하니까 진짜 그 구갔네요. 옛날에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전문적 상용구 이런 게 되게 웃긴 게 이게 한 10년 주기로 유행이 돈대요. 논문에 자주 쓰이는 전문적 상용구 유행이 돌아가지고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이 항상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광경이 있다고. 그때 많이 쓰였던 상용구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USB 드라이브가 끝이 USB 모양으로 생겼다고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속담을 썼다고 해서 그게 표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하버드 대해서도 이렇게 여론이 들끓이니까 내부 조회사에 착수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학문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 세력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더 분노합니다. 이 위선자들, 기득권들. 다 뭉쳤구나. 그런 일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연예인들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논란이 터지자 렉카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옛날 이미지나 보도 뉴스 같은 걸 다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걸 다 씌우잖아요. 갑자기 바라에 손흥민한테 패스하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다 가져와서.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제는 학문적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어가지고 결국 못 버티고 개의 총장은 스스로 1월 2일에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논란과 상관이 없이 그냥 개의 총장을 원래부터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구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들이 원투펀치를 날렸는데 원펀치에 안 쓰러지자 투펀치를 날렸는데 거기서 자빠졌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강한 의심할 필요도 없이 공격의 주체 자체가 이거 우리가 그런 거 맞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거다라고 직접 인증을 해줬습니다. 원래 그런 건 가세현이 잘하는 짓인데. 네. 본인들 범죄가 성립되면 인정하는 방송을 따로 하는. 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여기는 크리스토퍼 루포라는 보수 활동가인데요. 사실 이번 작전의 지휘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극우의 브레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활동가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하실에서도 이분 작년에 다룬 적이 있어요. 작년 미국의 워크를 다룰 때 이분이 맹활약했던 분인데요. 그는 원래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는 건데 사실 이건 대중적으로 아무도 모르고 그냥 학문적인 용어일 뿐인데 이 학술적 개념을 그냥 대중 정치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띄우고 이 의미를 막 뒤틀어서 진보를 공격하는 선동도구로 만드는데 대성공을 그때 거뒀습니다. 대한역사 전문가라고 보시면 유석춘 같은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제주도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정말 당당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 레셋티비 다 공개한다. 그만큼 나는 정직하고 떳떳하다. 약간 이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더 그렇는데. 쇼오프하는 거군요. 네. 나는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 맞아. 이거를 안 숨겨요.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 공격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비판적 인종 이론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거라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트윗을 해요. 성공적으로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해체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재정의할 거다. 이렇게 대놓고 트위트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번 게이 총장의 표절 의혹을 파헤치는 동안에도 본인의 레스피를 생중계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소 의역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클로딩 게이 총장의 표절 의혹을 잘 띄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이거를 좌파 언론으로 슬쩍 밀반입시키는 거다. 그러면 실제 그녀를 날릴 힘을 가진 중도 좌파 세력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는 살짝 지었자면 끝이다. 그렇죠. 댄스 퀴즈. 좀만 더 하면 끝난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시작은 게이 총장으로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보인 좀 부적절한 태도였는데요. 엉뚱하게 마지막으로 결정탈을 입힌 것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루포가 띄운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마저 왜곡이었고요. 이걸 다른 게 아니라 표절로 한 게 또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사실 상세히 설명을 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지는 분야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회로도 보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절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은 자기 리더가 표절하면 어떻게든 쉴드도 잘 칩니다.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이 총장을 날리는데 진심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루포의 원대한 표적은 DEI.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DEI였습니다. 아이디. 그래서 루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미국에서 DEI의 종말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루포한테 게이 총장은 DEI라는 거와 카르텔이 있어요. 그중에 한 1인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냥은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DEI가 도대체 뭐냐. DEI란 다이버시티, 에퀴리 앤 인클루션.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 세 가지를 줄여서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ESG, ESG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범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담긴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산업이나 정치나 행정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면 이 다양성이 정말 잘 융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 전략가들은 DEI를 반능력주의 이데올로기로 표현을 해요. 앞에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백인이 능력 없는 흑인 때문에 떨어지는 현상. 네. 그래서 반능력주의다. 이 DEI는. 그래서 이들한테 게이 총장은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고 이제 연구 성과도 별로 없는데 단지 흑인 여성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승승장구해서 학장이 된 지 5년 만에 하바드 총장까지 된 그런 DEI 정책의 수혜자인 거예요. 따라서 극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몰아내는 게 1번 과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과제는 다음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몰아낸 다음에 자기들이 무슨 흑색 선조들을 몰아냈든 거봐라 얘 쫓겨나지 않았냐. 무능해서 그런 거다라고 한 번 더 짓밟는 것도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렇기도 하고 그때 리지트러스 총리가 정말 최단임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도 원래 그 직은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직이었는데 그래서 여성을 방패막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DEI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최근 들어서 더 쓰는 단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보수 진영에서 일부러 띄운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상 신조어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는 꽤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은 미국의 많은 진보적인 정책에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랑 같이 아예 시작부터 차별과 함께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20대기 초반만 하더라도 여성한테는 참정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유색인종과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의 역사가 있는 나라죠. 하지만 60년대가 기점이 되는데 그때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등이 민권운동을 이끌게 되고 그때부터 DEI 정책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60년대부터 시작된 적극적 우대 조치였습니다.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 네.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데. 저희가 나성인과 함께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주로 흑인들에게 입학 과정에 있어서 특혜를 받아서 과거에는 평등한 기회 자체가 박탈됐었잖아요. 빈민가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식으로. 아예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애초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특혜를 줌으로써 조금 더 평등하게 맞추겠다. 이런 취지를 가진 정책이었어요.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진보적인 조치였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공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을 위한 솔루션이었던 거죠.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거는 공정이 아니었고. 수십 년간 그래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적극적 우대 조치는 대법원에서 항상 도전을 받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하는데 지난 트럼프 때문에 대법관들의 수가 보수가 조금 더 우위가 됐죠. 그래서 작년 대법원에서 2023년에 결국 위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의 기준을 모두에게 회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공정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계에서 DEI를 상징하던 적극적 우대 조치가 위험 판결을 받은 딱 그때 공교롭게 하바드에서 클로딩 게이 총장이 취임을 하게 돼요. 이게 같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벌어졌어요. 두 가지 상징이 있는 사건이 한꺼번에 벌어졌군요. 서로 상반되는. 그런데 위험 판결을 받으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 사립대학이잖아요. 주법안 이런 것도 되게 미국은 복잡하지 않나요? 그냥 다 일괄적으로 그럼 이제부터 못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해서 인종을 베이스로 입학 조치를 하는 것은 위험이다라서 그것만 따지면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또 많이 위축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관련된 송사가 발생하면 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주법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공격을 당했었는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은 약간 돌아가는 방법을 개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조치를 해나갈 수 있겠죠. 연방법원으로 넘어갈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대학들이 앞장서서 DEI 정책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계가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그거는 저도 미국에서 2010년대 초반에 한 5년, 6년 정도 교직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도 되게 느끼는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학계의 입장에서는 쉬워요. 다양성이 곧 발전이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는 거기도 하고 저희 대학에서도 이것도 한 8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여성총장, 학교 안에 있었던 교수를 여성총장으로 임명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소수자들을 더 우대하는 정책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거나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학교 내에 많이 있어요. 모든 보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찌질한 요즘 보수는 이뤄져가고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이 아니면 캠페인이 안 돼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학소위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소수자위원회 같은 그런 데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실 멀리 갈 거 없고 제일 제너럴한, 그만큼 멀리 가야 됩니다만 멀리 가기 위해서 제일 제너럴한 얘기해 보자고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반감이 보수의 되게 중요한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강남 집값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위계를 좀 더 확정 지어주죠. 보수가 원하는.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들고 나왔을 때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표가 우수수 떨어져 나오게 어떻게든 했었습니다. 공정에 균열을 내는 시도는 늘 있어 왔어요. 비슷한 시기에 공기업을 위주로 대기업에 나중에 퍼집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죠. 이거 지금도 보수에서 되게 싫어하죠. 이 두 가지가 한국의 현대사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 차별 철폐의 아주 중요한 사례거든요. 지금도 되게 싫어합니다. 연장선에 놓여 있다면 모든 정치가 이 지점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양성이고 뭐고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겪었던 이런 일을 생각해 봐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적극적 차별 폐지 정책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농어촌 특별 단원이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아무튼 교육계에서 굉장히 먼저 적극적이었고요. 앞서서도 아이비리그의 8개 대학 중에 6명이 여성 총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학계 행정은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게.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르지만 물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하면 어쨌든 전통.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총장들을 역대 총장들을 보면 다 백인 남성들. 그렇죠. 나이든 백인 남성들이 쫙 그림으로 쫙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아니 제가 아까 브랜드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뭐랬던 게 아이비리그 룩 하면 전형적인 백인의 복식이잖아요. 그렇죠. 프레피. 그렇죠. 물론 이제 도수 진영은 이런 변화를 탐탁지 않아 해왔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여파 속 미국 사회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각성도가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DEI가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쓰이기 시작하고요. 시민들이 아는 게 이래요. 정치 하나도 관심 없고 선거도 한 번도 안 해본 시민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다른 인종의 동네 사람들이 뚜드려 맞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 각성을 불러일으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진보 담론에 불이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 DEI 자체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DEI 전문가들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고 DEI 트레이닝을 기업 문화에 정착시키고 ESG처럼. 네. 맞아요. 딱 ESG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DEI는 사실. 왜냐하면 ESG의 S 사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버넌스도 있고 그래서 ESG와 같이 세트로 자주 쓰이고 조선일보에는 작년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DEI 경영이 이제 성공을 부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조선일보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모든 외신을 진보적으로 보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 보수 진영은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거세게 반 DEI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때 문구 만들 때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겠습니까? 17년 문재인 캠프의 이거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왜 기회는 평등이고 과정은 공정이냐? 기회는 모든 이의 출발선상이 같다라고 보고 출발선상이 같을 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걸 평등이라고 하죠. 공정은 과정에서 이미 먼저 앞서나간 사람들, 본인도 모르게 먼저 파울을 범한 것처럼 앞서나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지 못한 어떤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초석을 좀 더 쌓아주는 게 공정이죠. 그래서 이 형평성, equity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 됩니다. 미국의 현대 보수에서는 이 공정이라는 말과 평등, equality라는 말을 모두 반발하는 방식, 이게 다 쓸모없다, 이게 다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아젠다를 키워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공정이라는 말을 보수가 전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죠. 한국이 좀 더 심각하게 지고 있습니다. 이 아젠다 싸움에 있어서는. 왠지 무슨 윤석열이나 이준석이 공정의 화신인 것 같잖아요, 지금은. 한국의 공정은 좀 심판의 공정함에 더 비슷한. 반공정이에요? 반공정. 어릴 때 시험 잘 본 순서대로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환경이나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걸 봐주는 게 어떻게 공정이냐? 모두 제로에서 평가해야 공정이지. 그러니까 그게 제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공정 속에서는 유복한 강남아이가 모든 사교육을 다 받은 상태에서 똑같이 출발한다. 이게 공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equity와 equality가 정치에서 어떻게 쓰이고 변형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광고 듣고죠. 카렌듈라 꽃 추출물 65% 살리실릭 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임금님께 진상한 전통 방식 그대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완벽한 스트리밍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 남들과 다른 소리를 원한다면 바워앤 윌킨스 제프린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최고급 하이파이 기기 브랜드 B&W 바워앤 윌킨스의 제품을 만나봅시다. 정품을 아주 유리한 조건에 액세스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리한 조건이고 유려하게 생겼어요. 네.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어떠한 것이든 본연 그대로의 놀라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사운드 바 파노라마 3 집이 새로 입주를 했는데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운드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고민 없이 그냥 사운드 바를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압도적 드라이버 유닛을 위한 선명한 사운드 더 제플린 공간이 넓다. 내가 막 은퇴하고 집을 지었는데 천장을 좀 높이했다. 그런데 공간감 때문에 사운드가 망가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할 만큼 나는 찌질하고 남은 돈이 있다. 이게 답입니다. 최고의 삶이다. 찌질하고 남은 돈이 있다. 그렇게까지 많이 고려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이파이 매니아를 위해서 사고 싶으면 사세요. 네. 음악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선물해 보세요. 버어젠 일킨스의 많은 제품들이 액세스몰에서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정품을 말이죠. 액세스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제품 구경도 해보고 이게 유명한 제품이야?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 혹은 이 정도 가격이야?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럼 후기도 보이고 많은 정보를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오시면 액세스몰이 제일 쌀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친민지 근대화론의 요람 낙성대 경제연구소 풀네임은 낙성대 경제연구소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얘기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뭔가 낙성대학교 같네요.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 인물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들어가서 아니 차라리 이토 히로붐이 3대 손을 넣지 그러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극우적 메시지는 싱크탱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화날지에 대한 유력 깊은 고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네. 모든 성공한 프로파간다에는 치밀한 계획이 있죠. 네. 그래서 앞서 소개한 활동가 크리스토퍼 루퍼에도 이런 본진과 같은 곳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클레어몬트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예요. 클레어몬트 연구소. 여기는 이제 다른 유력 깊은 보수의 다른 싱크탱크들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규모는 작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정치 지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연구소예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019년에 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이곳의 임원은 이제 트럼프의 핵심 고문인데 트핵관인데요. 그냥 고문이 아니라 무려 임원은 대선 뒤집기 전략 그 유명한 대선 뒤집기 전략을 고환해낸 창시자입니다. 수계표 주창자 느낌의 주창자. 부정선거의 음모론자. 저승만의 내부부군요. 그래서 클레어몬트 연구소는 언론에 의해서 우파의 수뇌부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우파가 좌파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배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EI에 맞서는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964년에 미국에서 민권법이 제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미국에서는 모든 차별이 법적으로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서야 드디어 미국의 이상인 평등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DEI 정책 그리고 사상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국가를 망쳤다. 국가 성장을 망쳤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EI는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한쪽이 받던 차별을 반대쪽으로 돌려놨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차별받는 이들은 백인이라는 것입니다. 아. 차별받는 건 강남이다. 네. 이런 주장이야 할 수는 있겠죠. 세금을 많이 내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하지만 진짜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 정책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클레오몬트 연구소는 다른 보수 싱크탱크 그리고 정치인 언론과 함께 교육계에서 특히 교육계에서 이 DEI를 무너뜨리기 위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클레오몬트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이제 맨하탄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제 맨하탄 연구소는 이제 아까 그 루포가 소속된 집단이기도 합니다. 굳이 맨하탄에 사무실이 있나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 같네요. 가로세로 연구소 그 가로섭길에 있어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근데 뭐 무슨 전남 고흥에서 맨하탄 연구소 찾아도 되죠 뭐. 그건 뭐 네. 맨하탄 양장점은 이태원에. 그렇죠. 우리도 아주 작지 않잖아요. 네. 아. 그런가? 아무튼 이 맨하탄 연구소는 대학계를 타깃으로 한 반 DEI 법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반 DEI 법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학교 내에서 DEI 관련 부서 또는 전문가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다시 100인만 받자. 네. DEI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버시리, 에퀴리, 인클루션이니까 다양성과 포용성을 조금 더 학교가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나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금지해야 된다. 여가부 폐지네요. 네. 맞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성 교육을 필수화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성 교육이라고 이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제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동료들과의 어떤 소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아닌 행동이 무엇인지. 네. 예의가 아닌 행동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의 내재적인 편견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용과 승진 과정에 있어서 다양성 선언문이라고 있는데 다이버시리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거를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양성 선언문이란 것은 뭐냐면 이제 개인이나 단체의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교수진에 임용을 하거나 이러면 이 문서를 다양성 선언문을 따로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인종차별 안 한다 정도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의무화하면 안 된다. 이걸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서명. 나 이거 안 할 건데 라고 하면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성범죄 안 한다라는 서약은 성범죄 하는 사람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조차 하지 말라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보기에는 이게 마치 반대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나는 흑인이 싫다에 서명하라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겠죠. 나는 백인이 싫다 서명.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정말 행정수도 이전 논란 때 그렇다니까요. 서울 혐오라고 부추겼어요. 언론들이. 그 신문 읽고 늙은 헌재재판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라 그랬죠. 맞아요. 관습이 모두 헌법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비성으로 가자. 금성으로 가자. 아니다. 금관가야로 가자. 그리고 막 라면 끓이는 거 가지고도 라면 뿌셔먹는 거랑 그냥 넣는 거랑 자기는 뿌시는 관습이 있으니까 이게 헌법이라고 그러고 그때 시민들이 혼란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부먹증먹 논란이 시작됐다는 소리 있어요. 당장 경주가 제일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요. 금성이라고 이름 바꿔야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입학과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인종이나 성별, 국가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2023년부터 이게 얼마나 퍼졌냐면 미국에는 한 50개 주가 있잖아요. 51개인가요? 네. 어쨌든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 26개 주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반 DEI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총 지금까지는 76건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중 6개 주에서는 이미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맞춰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했어. 소도시에서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이 취업할 때 재회당하는 상황을 갈망하는 겁니다. 제가 왜 부모님이라고 설명드렸냐면 그런 부모님의 자제는 어떤 기회를 박탈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미 한 번 박탈당한 기회를 대대손손 박탈하자. 이게 유행이다, 요새 미국에서.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반 DEI 전쟁의 본지는 플로리다주입니다. 네. 이 플로리다주는 문화전쟁을 최전방에서 이끄는 정치인 론 디센티스 주지사. 이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루포랑도 굉장히 친해요. 아까 그 싱크탱크. 네. 아까 그 싱크탱크와 또 이제 그 브레인과도 굉장히 친하고. 똑똑한 트럼프죠. 네. 똑똑한 트럼프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똑똑. 게이빌이라고 있는데 게이발언금지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 못 불러요? 그 빌리아의 교시의 I wish you were gay. 아 그러게요. 아니면 그 하버드 총장 이름도 얘기를 못하겠네요. 클러든 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성의 게이인 사람 빼고. 게이신 집안 빼고. 마빈 게이. G-A-Y-E-고. 옛날에 중국에서 무슨 단어인지 까먹었는데. 무슨 이제 그 시민들이 시위하는 해시택을 차단하니까. 네. 그 코딩이 안 돼가지고 다 다운먹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수는 이런 얘기하는 그 군은 벌거벗은 힘에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들고 가서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때리고. 빌리아일리 씨나 팀쿡 앞에서는 찍소리 못할 겁니다. 맞아. 그냥 약하니까 집밥 짜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대학마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천을 주고 있다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사천설. 그래서 암튼 게이 발언 금지 법안. 돈 세이 게이 빌이 뭐냐면 공교육에 있어서 3학년 이하의 학생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길더러 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빌이 법입니다. 그러네요. 돈 세이 게이 빌. 헤이 빌. 이게 아니에요. 빌은 법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3학년 이하였는데 작년에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12학년 아래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그게 성 소수자든 아니든 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 개신교라고 똑같죠. 미국은 개신교 국가죠. 네. 그리고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왜 이슬람 세계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리주의자로 넘어가면 지들과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 내 자리인데. 네. 네. 그래서 이 개이발언 금지 법안 하에 플로리다주 공영도서관에는 도서검열이 시작되거든요. 대대적으로. 이것도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성에 대한 표현을 일일이 검토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이런 책을 퇴출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작가가 쓴 자전적인 에세이 같은 거는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책들이 금지 서적이 됐는데요. 한 학군의 검토 목록에는 포함된 책들을 얘기할게요. 웹스터 사전. 게이가 있어. 게이를 설명해. 기네스북. 가장 게이 같은 사람. 그리고 안내의 일기. 근데 이건 반유대주의 아니에요? 그러게요. 안내의 일기를 금지. 아, 왜지? 그러니까 안내의 일기가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이건 다 잘렸다고 하던데. 아는 언니랑 뽀뽀한 얘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멜컴 엑스 자서전 같은 것도 진짜 대중적인 필터 소수들이. 그런데 이게 되게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 게 60년 전에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금서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60년 뒤에 같은 패턴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웃긴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말콤 엑스는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뭘 보는 기분이냐면은 지금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치가 나중에는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아예. 그런데 집권 초창기에 보면 그렇게 미친 소리 같지는 않거든요. 맞는 소리도 아니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정도가 점점 가면서 미친 소리가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케이 해주고 저거 오케이 해주면 나중에 집권이 물을 익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죽이고 늙은 사람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우수자도 죽이고요. 그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다음 보세요. 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성정체성을 넘어서 공정담로는 인종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우파 진영은 이제 DEI로 인해서 잘못된 인종적인 가치관이 확산했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죠. 자 이승만을 팔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이러면서. 석고 뒤에 오퍼시티 한 60으로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백인들을 그동안 지나치게 가해자로만 묘사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런 얘기에요. 그런 말을 막 하던 사람이 막 후드티를 쓰고 집에 가는데 후디가 여기까지 뻗어있습니다. 흰색이. 막 눈 모양도 있고. 뾰족하듯. 그런 코미디 프로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후디를 썼더니 뾰족하더라. 그래서 플로리다 교육위원회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흑인 노예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교육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요. 이것 봐. 이제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정말 정신나간 소리를 막 이제 해요. 디센티스입니다. 네. 디센티스 아래.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디센티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리 이제 노예 제도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일부 개개는 이제 노력과 끈기를 통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됐다. 부커티 워싱턴 같은 경우를 봐라. 이런 걸 조금 더 얘기를 해라. 노예 제도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나왔다. 이거 완전 식민지 근대화론이.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랑 딱 맞닿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원래 그 AP라고 조금 약간 고등학교 안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된 이제 교양과정이 있는데. 선택과목. 네. 선택과목인데 이제 미국 흑인 역사 교양 과정이 있거든요. AP 아프리칸 아메리칸 히스토리. 미국 흑인 역사. 이 과정이 폐지가 돼요. 아니 선택과목인데 왜 폐지를 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박정희가 군부독재를 했기에 DJ 같은 정치인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YS 같은 정치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고려가 명학소를 운영했기에 망이 망소이 같은 혁명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노예제창 이러다. 그러니까요. 애 써라.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개천에서 어쩌다 용이 났으니. 100만 마리 중에 하나 용이 났으니. 개천을 계속 개천으로 두자. 네. 개천 밖을 못 나오게 하고. 그렇죠. 딱 그 얘기예요. 디센티스 주장은 이래해요.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나는 고치는 거다. 그런데 반 DEI 운동의 대의도 이와 같습니다. 이념적 요소를 걷어내서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러는 거죠. 하지만 반 DEI 운동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념을 엄청 강화하고 있고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위축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성소수자 그리고 소수인종 등의 학생들을 정말 차별한 행태로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네.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위해가 되는 이념은 반이념입니다. 이념의 존재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렇죠. 이들은 자유와 평등, 공정 이런 걸 앞세우지만 사실 이들에게 공정은 그냥 수호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상대 진영을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리기 위한 도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제가 자꾸 그의 사례 들잖아요. 이들의 원대로 해보자. 론 디센티스의 미국 주지사이자 미국 대선주자의 원대로 해보자. 되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 간 다음에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정체성 탄압하고 여성들 길거리로 못 나오게 하고 여성들이 실제로 길거리에 못 나옵니다. 요새. 그래서 강제로 모든 미용실 문 닫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맞아요. 평생 미용실 하던 분들 문 닫았다고. 론 디센티스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가 어떤 동국권 국가에서 못 나가요. 어떤 노래들을 자꾸 차단을 해서. 그 노래도 웃겨요. 별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 컨트륨 못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대로 플로리다 두면 빌리 아일리시 노래 플로리다에서는 못 틀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대유가 못 틀었던 것처럼. 레이디 가가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주별로 못 트는 노래 있겠는데요? 막 릴나스엑스 입주 금지되고 막. 맞아. 맞아. 정말 이게 좀 더 나가면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인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저 인터스테이트 경계선에서 이렇게 팻말 들고 있고 릴나스엑스 출입 금지. 그렇죠. 그럼 이제 봉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릴나스엑스가. 마이클 잭슨처럼. 왜냐하면 도로로는 못 가거든. 그렇다면 이 DEI 자체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어떨까요?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을 해보자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DEI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쓰이는 DEI는 정치적 구호로서의 DEI라기보다는 실제적 가치로서의 DEI. 이걸로 취급됐을 때 얘기인데. 이것 봐. 단어가 더러워져가지고 DEI를 지지하는 사람이 극운지 진보인지도 모르겠잖아요. 단어를 오염시켰죠. 그래서 일터와 대학교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실행이 돼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각각 56%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도시민들이 주로 많이 확보되는 여론조사이기도 하고 미국은.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찬성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부동산이 구액별로 인종을 나누고 그 인종이 계급을 나누죠. 그래서 공립학교를 다녀봤다거나 별것도 없고 그냥 지역 상권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저 옆블록에 저 인종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60% 찬성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는 16%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반대는 16%였고요. 거의 기시다급. 그래서 기업에서 DEI 교육을 금지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66%가 그러면 안 된다. 그 DEI 교육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30%는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6 대 30. 한편 공화당 지지층 대다수도 사실 반 DEI 진영의 문화정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의 책을 검역하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의 52%가 반대를 표시했고요. 학교에서 노예제나 인종차별 그리고 인종불리정책 등 미국의 흑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는 78%가 이런 역사를 교육해야 된다. 이랬고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85%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DEI라는 의제가 미국을 완전히 양극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상을 보자면 이 DEI의 지향점에 대다수의 미국인 그리고 심지어 공화당원까지는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보면 가치에는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전쟁은 도대체 뭐냐. 이들이 벌이고 있는 문화전쟁은 도대체 뭐냐. 사실 이거는 정치 집단과 미디어의 실체가 없는 프로파간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양극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어 있다는 거죠. 언론은 과장할 힘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물러났는데 이거를 반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는 주자다. 지난 4년간 트럼프의 대항마로 가장 많이 불리던 인물입니다. 저희도 한 번 그렇게 다뤘었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인기가 사그라들었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가 패착 원인으로 뽑는 게 이거다. 이념 전쟁을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하게 한다. 이게 패착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센티스가 한 전략은 뭐냐면 막 별의별 용어들을 다 끄집어내요. 막 발굴을 해놓고 정말 거대한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의미들을 왜곡하면서 정말 거대 보수 유니버스, 극우 유니버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비판적 인조기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그래서 CRT, 그리고 DEI, 그리고 아까 작가 언급했던 워크, 깨시민, 아니면 ESG. ESG도 이제 좌파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정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전문 용어들로 도배를 해서 억지 세계관과 논리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일반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보수 미디아의 힘을 빌려서 반짝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대중성이 이제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에스파의 설정이 바뀌는 과정 같네요. 앰플리파이 팟캐스트에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네 명은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군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나 그래도 요새 벼락치기 해가지고 에스파 세계관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는 알아. 그래서 진짜 딱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도 이제 작년부터 봉화당 경선, 대선 경선 토론회가 시작했는데 여기서 원래는 워크라는 게 굉장히 이전에는 많이 쓰였는데 이 워크를 브랜드로 가지고 온 후보조차도 워크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심지어 미국 정치 이념적 양극화인 주범인 트럼프조차도 지금 이렇게 과열된 이념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공화당 전문가는 트럼프는 알고 있다. 문화전쟁이 좀 너무 나갔다는 거를 이건 아니지구나.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과하다 보면 유권자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이 DEI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워크가 있었고 ESG가 있었고 지금은 DEI라는 단어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반 DEI로 상징되는 이념 전쟁이 미국에서 아직 힘을 잃은 거는 또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볼 지점은 정치권과 언론발 논란이 실제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념적 갈라치기는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파급력들을 만들어내죠. 네. 이게 정치인들이 쉽게 빠져드는 유혹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정말 우리가 정치판에서 많이 흔히들 보는 카드이기도 하죠.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요. 정치가 표면적인 이념 전쟁으로 달아오를수록 현명한 유권자들의 큰 그림을 보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헐리우드 인근에서 치킨 윙이 닭봉이죠. 주메뉴인. 네. 스포츠바에 갔습니다. 소스가 한 20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고르기 어렵잖아요. 에이전 징 소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에이전 징 내용인가. 제가 어디 가서 우리말 아닌 말로 농담을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네 아시안이라서요. 그때 조금 웃었어요. 에이전 징 소스를 부르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같은 양념통된 맛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갈 때 한 번 더 시도했어요. 백인 저먼한테. 백인 알바생한테. 아주 맛있네요. 팔리더라고. 좋아하더라고. 적어도 제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궁금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꼭 LA 뉴욕 같은 대도시 필요도 없어요. 아주 흔해 빠진 상용구가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높든 낮든 옛날에 노예제를 대표하던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말. 남부의 환대. Southern hospitality. 남부에 오면 사람들이 인심이 좋고 땅이 넓고 경작지가 풍요로 와서 손님들이 오면 잘해준다라는 말. 물론 노예제의 본거지였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부터는 그냥 중립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인심 좋은 것. 거기에 어느 나라 외국인들도 처음에 이민을 가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쪽 농촌으로 많이들 들어갑니다. 딱 저희 지역이 딱 그래요. 그리고 그 남부 지역의 많은 백인들, 많은 흑인들은 그 다양한 인종들을 시골에서 만나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잘 풀려도 안 풀려도 대도시에 가거나 안 풀려도 공장지대 가고 공업지대로 올라갑니다. 북부 엑팔레치아 산맥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밀도가 낮아도 백인만 보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들어온 한 사람의 아시아인, 유태인 이웃이라도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너무 우습게 본 겁니다. 이 논지가 인종 탄압을 하려는 논지에서 성수수자를 탄압하려는 논지로 바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인종을 때리자니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성수수자인데 말을 못하고 사니까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때리는 쪽으로 바꿔본 거죠. 그리고 인종에 대한 공격은 잠깐만 생각해도 표요 개선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앵간한 게리맨더링이 아닌 일상이야. 게다가 한국과 다르게 성수수자 문제에 있어서 미국 대도시들은 이미 다 문제가 아닌 상태로 왔습니다. 대도시가 다 이걸 이겨내니. 제가 얘기했죠. 텍사스에서 대도시에서는 다 민주당 찍는다고 이제. 대도시가 다 이걸 이겨내니 이걸로 시골표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골표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상원밖에 없습니다. 론 디센티스는 도시화 엄청나게 많이 된 주잖아요. 이제 자기 주도 불안할걸요. 이거만 가지고 놀자니. 거기도 퀴어 퍼레이드는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미국은 아예 프라이드 먼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디즈니가 사실 플로리다 산업에 굉장히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데 디즈니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플로리다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프라이드 축제라는 거는 미국의 그냥 통영 멸치 축제 같은. 명절이죠. 음성 고추 축제 같은. 중요한 건 고추가 아니에요. 그냥 축제야. 맞아요. 그래서 꼭 게이가 가는 게 아니죠. 꼭 LGBTQIA가 가는 게 아니죠. 네. 그냥 먹을 거 있대.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푸드트럭 하고 음악 듣고 춤추고 거리 한번 걸어보고. 하도가 싸대. 네. 그런 겁니다. 그 정도 이루어진 국가가 저 정도 반동을 쳐내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험대가 있는 거죠. 네. 이승만이라는 시험대일 수도 있고요. 반반일이라는 시험대도 있고요. 반반일. 반반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정당 내부의 알력과 관련된 보도만 줄을 잇고 있는데 진짜 이슈에 대한 얘기들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해 볼 시간 가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 선거 전에 선거가 닥쳐오면 극우가 어떻게 구는지에 대해서 어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지금 선거 방송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파악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다음 주부터 만나봤겠고요. 정클은 이제 죽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글을 자주 뵙겠습니다. 매장의 정치클럽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트랙터 문명사 마지막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